여기 제주삼다수도 있네? 뭐 먹을래? 12,000도 우리 채널 재워딱 드릴게요 여기가 K마트에요 여긴 진짜 한국 음식 진짜 더 많네? 살 수 없어 중진행면도 있네? 야 이거가 뭐야? 더 폴드 누들 응 이거가 맛있더라 이거 먹을래? 20만동이면 얼마야? 만원이야? 비싸 20만동이야? 20만동 청수 비빔냉면 K마트가 한국 음식 파는거에요 무파마도 있고 다 있어요 보면은 진짜 먹... 오! 야 이거가 더 스파이시다 이유도 이지? 맞아 아니야 이거가 진짜 어렵다 이거 하나만 사 딱 하나만 얼마야? 이거 나중에 나이브스템을 때 먹어 봐 20,000도 그냥 싸우 아니야? 맞아 진짜 스파이시다 진짜 릴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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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 선생님 이런ẩn duck класс 2007 안뇩 네 여기에? 여기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가 왜 이거 RTA인 줄 아세요? 이렇게 보면 RTA 너구리 너구리 RTA 이거는 22,000동이네 22,000동이면 23,000동 그럼 이거 하나당 1000원 이거가 쩝바구리 만들 재료에요 김태정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덕분에 너무 좋아하네요 코리안 소스 다 있네 청국장도 있어 와 여기 떡볶이 떡도 팔겠다 떡볶이? 떡 떡 떡 떡 너 떡 잘 안먹잖아 여기 오뎅도 있고 이것도 맛있다 삼바토리아키 맛있다 아이스크림도 있어 근데 아이스크림도 어디서나 많으니까 오 좋게 좋게 왠지 맛있어 보이네 사실 못먹어 엄마가 보고있어 혼나 진짜 한국만두다 이거 진짜 한국만두다 아 이게 만두가 한국에서 먹는 만두랑 베트남 만두랑 또 틀려서 제가 잘 안 사먹는데 네 여기 베트남 오실 때 음식 안 가져오셔도 돼요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케찹, 마요네즈 이게 요즘 핫하다는 비자소스구나 하하하 야 이거가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 그래? 에브리도 푸드도 소스 있어 릴리도 스파이시다 굿 내가 요즘 헬티푸 뭐야 박세로이 오빠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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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 들어봐 하하하 박세로이야 얘가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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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박세로이 오빠 하나 딱 가 하하하 야 너 진짜 혼나 너 박세로이가 좋아 내가 좋아 하하하 하하하 당연하지 오빠지 그치 하하하 오오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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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야 이거 라면 먹어 진짜 맛있다 하하하 뭐야 여기저기저기 해 뭐 할지 샘 요게가 짐기나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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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기 다 있네 어디지 아 됐어 싸지마 양은래 뚜껑이 없어 힘써 과메기도 있고 물고기 과메기도 있어요 과메기도 있어요 구룡포 과메기 여기 순대 한국순대 떡국 만들고 싶은데 떡이 없네 떡국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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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고 싶은데 제가 아직 새해가 지나도 떡국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떡국을 먹고싶어서 떡국떡을 찾고 있는데 떡국떡이 안보이네 떡국떡이 떡국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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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못찾겠다 신기하게? 응 나 저기 처음 와서 너무 신기한데? 오 중성세지도 있어 맛먹어 맛먹어 안돼 안먹어 근데 K마트 안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마트에서도 떡국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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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이거 고기를 사와 너 알아? 다 알아 너 알아? 니가 한국 드라마 얼마나 어? 진짜 대박이네 몰라 없다 여기 떡국떡 떡도 많네 국물떡볶이도 있고 여기 김치가 여기가 더 쌀걸 베트남이 응 6만동이네 이거 하나당 6만동이에요 근데 3,000원 500g에 500g에 3,000원이면 싼거 아닌가? 나는 나는 좀 비싸게 먹었는데 우리 이제 김치가 없어 김치? 이제 없잖아 한개 사긴 사야되지 응 어차피 한국사람이 진짜 많이 사왔다 이제 계산가 진짜 비싸 이게 지금 보면은 콘치즈 이런게 36,000원 36,000원 베트남가자 좀 퀄리티 좀 떨어지는 거 같은 경우에는 5,000원에서 6,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해요 이거는 이거 또 38,000원 이 과자는 못 먹겠네요 너무 비싸서 제가 할게 응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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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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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크소다 맛있다 비싸 근데 여기는 소다는 오 여기 제주삼다수도 있네 1200만동 뭐 먹을래? 푸드킹덤님 안녕하세요 푸드킹덤 릴리 릴리 더 빅더스 유튜브 채널 우리 채널 대부 딱 드릴게요 ㅋㅋㅋㅋㅋ 오빠 뭐 갖고 왔어 빨리? 아니 없어 오빠야 너 진짜? 마지막 기회? 없어 너 비싸 여기 맞고 와 오 오 오 오 오 이건 하나 사이다 마데카소 와 마데카소도 있네 와 여기 태큼데카소도 있고 다 있네 와 여기 태큼데카소도 있고 다 있네 알아 우리가 휴스라 알아? 우리 영상도 봤어 17만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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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 이렇게 K마트 투어는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쇼핑도 같이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쇼핑할거에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우리 사랑스러운 여러분 잘 오세요 맘에도 마요 라시빈 오늘 같이 있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